일본 자위대는 자칫 중국과의 외교 비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지합니다. 그동안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순찰대를 운용해왔는데요. 하지만 어리숙한 한자위대 대원의 실수로 미야코지마시 항구에 실탄이 발사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중국 해군은 이를 핑계삼아 대만 해협에 있던 19척의 군함을 센카쿠 일대로 전진 배치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항구 근처에 있는 일본인들의 재산 피해만 확인됐으나 운 나쁘게도 이번 사건은 그리 단순하게 끝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해상 전력을 파견했는지 그리고 향후 양국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오발사고는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의 항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밖에 있던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서 갑자기 20기관포 8발이 발사된 사고가 벌어진 것인데요. 해변가에 울려 퍼진 발포음에 주민들은 크게 놀라며 태어나서 들어본 소리 중 가장 큰 소리가 났고 실탄을 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실탄이 향했던 방향은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고 때문에 조금만 각도가 비틀어졌어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 덧붙였는데요. 이 의문이 오발사고는 선장과 승무원 등 7명의 자위대원이 해상사격훈련에 앞서 사전점검과 훈련을 하던 도중 벌어졌습니다. 해상보안청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선장은 당시 기관포에 탄약 일부를 장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포탄을 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대원에게 발포를 지시했다며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나 민간시설에 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까지 나서 이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고 앞으로 철저한 사실관계 증명과 원인 규명을 실시할 것이라는 등 사건을 서둘러 무마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일본 정부가 이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는 데는 애초에 피해의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해서 보도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카페와 같은 상업시설의 창문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상당한 물적 피해가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해당 자산의 실소유가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센카쿠 열도와 가까이에 위치한 오키나와는 한국으로 치면 대마도와 비슷하게 평소 많은 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곳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이 꽤나 들어차 있었고 한때 일본 언론에선 지나치게 늘어나는 중국인들의 지분 때문에 오키나와가 중국의 수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도 일본 내에서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과거 아베 시절엔 오키나와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30%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법적 조치가 시행될 뻔한 적도 있었죠. 이번 오발 사고가 고의인지 아닌지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주체였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하필이면 자위대 소속의 군함이 타국의 자산을 공격한 모양새였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이를 침범 행위로 간주할 만한 명분이 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이나 갈등이 빚어진 원인을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처럼 지도자 간의 원한 혹은 군인의 다툼 등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일본 자위대의 오발 사고를 결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분위기가 아닌데요.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이 지난 현재 대만 해협에 진치고 있는 중국 함대 일부가 센카쿠 열도로 몰려들고 있으며 이날 중국 해군의 프리기탐 한 척이 센카쿠 남서쪽 수역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리기탐은 일본 정부가 통관과 출입국 관리 등 행정 절차를 위해 설정한 접속 수역에서 약 5분가량 머물다가 돌아갔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센카쿠 접속 수역에 진입한 것은 2018년 6월에 이어벌서 다섯 번째로 이보다 조금 앞서 러시아 군함 또한 두 개월 전 태풍을 피하려 한다는 핑계로 소수의 군함이 접속 수역 내로 진입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센카쿠를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이 러시아와 짜고 이곳의 군사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곧바로 주일 중국 대사에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최근 일본 순시선이 중국의 자산에 피해를 입힌 것이 확인된 만큼 자국의 안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해군을 현장에 파괴하는 것은 주권을 수호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 자위대의 오발 사고는 엄청난 행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노려왔던 중국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센카쿠 열도 우오스리지마 북쪽 42km 해상에 나타난 중국 해경세척은 이례적으로 기관포까지 탑재하고 1시간가량 일본 순시선과 대치하다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추가 병력이 도착한 걸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도쿄 전체가 격분했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중국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즉각적인 군사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엄포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벌어진 중국의 무력 시위는 18년 들어서만 세 번째로 한 번은 중국의 해경 함정 8척과 크루즈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 잠수함이 일본 접속 수역 내부로 들어오자 해상자위대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군으로부터 중국 잠수함이 항구를 떠나 센카쿠 쪽으로 향했다는 정보를 받고 경계하다가 미야코지마 인근에서 중국 잠수함을 발견하고 곧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자 공해상에 있던 중국 프리기탐도 일본 접속 수역에 들어와 자국의 잠수함을 경호하기 시작했고 중국 잠수함과 프리기탐은 일본 호위함과 하루 반 동안 추격전을 벌이다 이틀이 지난 후 공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음날 오성홍기를 단 중국 잠수함 사진이 일본 언론 전체에 도배됐고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중국이 반복적으로 무력 과실을 통해 주일미군과 일본이 먼저 공격하기만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렇다 할 전쟁 명분이 없었던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 미리 배치돼 있던 프리기탐 일대를 접속 수역으로 보낸 것이 전부지만 환구시보에 따르면 최근 새로 구축한 푸제남을 이곳에 배치할 경우와 더불어 4천 통급 호위함 18척을 추가 배치할 조짐도 관찰되는 등 중국 해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해군 못지않게 최근 센카쿠 열도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동향이었는데요.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 중러연합훈련 이후 센카쿠 열도에 머물던 러시아 해군 함정세척이 구바와 다이쇼섬 사이 수역에 진입한 것을 최종 확인됐다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역에서 훈련을 끝낸 러시아 해군 구축함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귀환하는 도중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푸제남을 비롯한 중국의 호위함과 러시아 함대의 연합 공격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일본 자위대는 센카쿠 열도는 커녕 오키나와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이들 연합군을 결코 당해낼 재간이 없는데요. 일본은 분명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쟁 가능국으로서의 지위 획득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하고 이러다 진짜로 모두가 우려하는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될 따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본이 30년 만에 자위대 전투기 120대를 동원하는 대규모 훈련을 하자 이때다 싶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 전 일본 열도에 함정을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함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일본 열도를 휘감고 도는 상당히 위협적인 시위를 벌였고 일본은 닷새간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중국 함정들이 자신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나 대만 쪽으로 항로를 잡지나 않을까 안절부절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한 직후 가장 먼저 통화한 외국 정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방위를 크게 의지하고 있으니 첫 번째 통화 상대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담 직후에 발표한 내용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중국이 센카쿠를 침공하면 미국과 일본이 같이 지킨다. 바이든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호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호조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일본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약속인데요. 결국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에 미국 없이는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입니다. 최근 중국은 자국 해경 선박을 센카쿠 주변에 수시로 보내서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려 157일이나 연속으로 중국 선박이 센카쿠 주변 바다의 모습을 드러냈는가 하면 일본 정부가 영해로 규정한 수역에까지 진입해 일본의 신경을 건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해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더욱더 긴장하는 이유는 중국이 올해 2월부터 새로운 해경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해경법에는 중국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도와 중국이 영토 분쟁 중인 국경 지역에서 몽둥이를 들고 난투극을 벌이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틈날 때마다 일본은 자신들의 뒤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일에 열중하는 것인데요. 결국 일본은 센카쿠를 시루 지배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도발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 해협에 군용기를 보내 긴장을 유발하고 대만을 침공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일본에게는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만의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일본이 후방 기지가 되면서 중국의 공격 위협에 정면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앞에서는 큰소리 치지만 실제 행동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센카쿠를 정말 시루 지배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씨는 센카쿠 열도의 주소 표기를 이시가키 씨 도노시로 센카쿠로 변경했습니다. 일본 지자체에서 센카쿠를 일본 영토라 주장하는데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행정구역에 센카쿠를 집어넣겠다고 한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중국이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작 제동을 건 곳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제동은 어이없게도 일본 정부가 걸었습니다. 이시가키 씨에서 일종의 표지석인 행정표주를 설치하려고 센카쿠 열도에 상륙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불허한 것입니다. 일본 총무성은 센카쿠 열도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센카쿠 열도 상륙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행정표주를 설치하면 중국을 자극하게 될 테니 어렵게 시료 지배 중인 센카쿠 주변 정세가 악화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시료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다니 경제적으로 나 군사적으로 나 쇠락하고 있는 일본의 위상이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이 같은 모습은 영토 관련 사안에서 국제적으로 일본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키는데요. 자신들이 시료 지배 중인 곳에서 행정 관련 사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 반해 한국은 분명 독도에 대한 다양한 행정활동을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차이점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일본은 러시아 와는 북방 4개 섬 반환 문제로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아픈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는 일이 발생해 일본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tv 아사히 계열방송인 아사히 뉴스 네트워크 의 예능과 보도한 위성 사진입니다. 2호 섬은 2차 대전 말 미국과 일본이 전략적 요충지였던 섬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섬에 군인과 물자를 내리기 위한 항구를 만들고 자국의 배를 지키기 위한 방파제 역할로 일본군 수송선들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남쪽 섬들의 화산 활동이 이어지면서 해저면이 상승했고 2호 섬 전체가 융기하면서 그 와중에 2차 대전 말 가라앉혔던 일본 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있었던 끔찍한 전투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처참한 이호지마 전투의 기억도 함께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이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2차 대전 당시 두 나라는 일본의 진주만 폭격의 상처로 얼룩진 관계였고 이호지마 섬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처절하게 싸웠던 과거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화산 활동이 그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이호섬은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군사적 요충지로서 꼭 확보해야 하는 섬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섬을 일주일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대한 인명을 잃게 됩니다. 이 전투는 최초로 일본군보다 미군의 인명피해가 컸던 전투였고 미군 병력 110여 명 중 전사자가 무려 6,821명 부상은 1989명에 달했습니다. 이호지마에서 가장 높은 스리바치 산 정상에 성조기를 기양하는 사진은 2차 대전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그 사진 뒤에는 미군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호지마 전투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으니 미국의 마음이 편할 리 없는데요. 더구나 일본은 이호지마 전투 관련해서는 안 될 만행까지 저지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일본 후생도동성 당국자는 한일시민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이호지마 전사자 육골 양만이를 수습했는데 여기에서 513개의 검체를 채취한 후 육골을 대부분 소각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1945년 2월 이호지마 전투에서는 일본군은 물론 끌려간 조선인 약 170명도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사자의 육골을 자국에 보내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고 책임인데 일본은 미국과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까지 소각해버린 것입니다. 유족들에게 그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일본은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니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고는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이 그리 신뢰할 만한 동맹은 아닐 겁니다. 실제 최근 미국과 일본은 북한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의 수를 놓고 한일 당국이 다른 분석을 내놔 논란이 일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은 한발 발사라고 발표했고 일본 측에선 줄기차게 두발 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나서 조금 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과 미국의 자산으로 한발이라 탐지했다. 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실제 발사 수가 확인될 경우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의 군사정보력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존 커비 미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SLBM의 발사 개수가 파악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일기 발사였다. 고 확실히 답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확인 내용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공개석상에서 한발이 맞다고 정리해주면서 일본의 군사정보력을 뭉개버린 겁니다. 이 또한 한때 한국보다 낫다고 여겨지던 일본의 군사정보력이 현재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본은 앞으로도 무장한 중국 해경과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더욱 움츠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오커스에 들어와라.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 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9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커스 필러 2필러 기둥이 참여해 열려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 1,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 2 등 두 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필러 1은 미국, 영국, 호주만 참여하는 파트너십으로 다른 국가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필러 1은 기술력이 있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오커스는 일본에 이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도 협력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과 양자적으로 첨단 기술, 방산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합류에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한국의 합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더욱더 큰 우려를 표하며 견제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어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에 미국이 오커스에 한국을 넣으려고 하며 중국의 견제가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 각국은 전투용 드론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전쟁에서 전투용 소형 드론이 맹활약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에 질세라 무시무시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은밀하게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일명 S-드론이라 불리는 드론들은 이미 S-1부터 S-9까지 구종류가 개발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천검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드론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군사용 드론 개발에 나섰지만 연구 목적이 주로 핵심 기술 개발 즉 해외에서 제공하거나 기업들이 연구하기 어려운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뛰어났지만 실전에 필요한 드론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연공 침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작심하고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에 처음 도전한 것은 GPS 제머제머 대응 소형 무인기 기술 연구라는 이름으로 개발한 S-1 드론입니다.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개발한 S-1은 2016년 북한의 수도권 GPS 교란 사태로 군작전과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보자 개발한 것입니다. 북한의 GPS 교란 장비의 전파 위치를 추적해서 자폭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1 드론은 S-1을 개량한 드론으로 S-1 탐색기를 교체해서 다목적 자폭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 S-1과 달리 전자광학적 외선 EYR 탐색기를 장착해 어떤 표적이든 조준해서 파괴할 수 있도록 개량했고 최대 150km 밖의 표적을 공격하거나 1시간 넘게 적진 연공을 배회하면서 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드론사령부의 임무 중 타격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S-2 드론으로 3자릿수 정도가 드론사령부에 배치돼 북한 드론 도발 시 보복 작전을 위한 전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S-3부터 S-9까지 총 6종이 있는데 대부분 실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자폭 공격 임무가 가능한 실전 공격용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현재 완성된 것보다는 비밀스럽게 개발 중인 것들이 많은데 S-5와 S-7 드론은 정말 특이한 구조로 드론 속의 드론 개념을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유무인기 군집 협업을 위한 소형 무인기 공중발사 기술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 중인 이 드론은 엄마 드론인 S-5의 아들 드론인 2개의 S-7을 장착하고 날아다닙니다. 이 독특한 구조의 드론은 드론사령부의 광대역 드론 방어를 위한 것으로 때 드론 타격 요격 무인기인 S-6가 군 중요시설을 방어하면 S-5는 S-6가 방어하지 않는 지역을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S-5는 S-7 2개를 장착하기 때문에 적이 나타나면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S-9 드론은 AI 기술을 적용한 ADD 최초의 드론으로 여러 대의 드론이 마치 벌떼 수험처럼 몰려다니는 군집 드론에 AI를 결합하면 조종사 통제 없이 스스로 드론끼리 충돌을 회피하고 상황에 따라 군집 형상을 최적의 형태로 알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적이 드론을 요격할 때는 알아서 분산됐다가 공격할 때는 한 곳으로 집중하는 형태로 몰려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ADD가 지금까지 만든 9종의 드론 외에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많은 신형 무인기 중에 10번째 S-드론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천검 미사일을 활용한 파이어 이글 드론입니다. 천검 미사일은 소형 무장일기 LAH의 핵심 무장으로 광섬유로 조종사가 직접 미사일을 유도하다가 적 전차를 발견하면 미사일이 자동 표적인 시계이티할 기능으로 자동으로 추적하여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무인기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의 개발은 군사위성에서도 그 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개발에 참여한 군 정찰위성 2호기가 8일 발사되었습니다. 군 정찰위성 2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이은 425사업의 두 번째 정찰위성입니다. 무엇보다 합성개구레이더 SAR 탑재체를 장착한 첫 번째 위성으로 고해상도 성능을 갖춘 첨단 중대형급 위성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기는 전자광학 적외선 EYR 촬영 장비를 장착한 1호기와 달리 영상 레이더 SAR을 싣고 있습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쓴 뒤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인데 기상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광학위성으로 북한을 정찰할 때는 계절날씨 변수가 컸는데 나뭇잎이 우거진 봄과 여름, 가을엔 산악지역에 있는 시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SAR 위성이 가동되면 비눈이 오거나 흐려도 북한 미사일 발사 차량 TEL과 방사포,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차와 열차의 특성 및 움직임 등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짜 무기 등 북한이 한미를 기말하고자 만든 위장시설, 깊은 숲속에 숨겨놓은 군사시설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은 아직 SAR 위성을 보유하지 못했고 광학위성도 해상도가 떨어져 이제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당시 KH-1112 광학위성과 라크로스 SAR 위성을 이라크 상공에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력이 없어 이 같은 위성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제 방산 강국들의 위성전쟁에 한국도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새로운 자주포 개발을 중단하고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오는 2027년까지 K-9을 K-9A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로키드 마틴도 합류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K-9 자주포나 독일 PGH-2000보다 더 긴 포신을 탑재하는 자주포를 개발하려 했지만 지난 3월 이 자주포의 개발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긴 포신을 탑재하고서 차체 진동을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전부터 차체 진동을 제어하는 것은 K-9 자주포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K-9 자주포는 K-9A, K-9A3까지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기에 한국산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한 K-9 자주포의 개량이 진행되면서 K-9의 탄약 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K-10 탄약 운반장갑차 성능 개량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K-10은 K-9A에 새롭게 적용되는 둔가마 단위 장약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성능 개량이 추진되는데 둔가마 단위 장약은 포탄을 날리는 추진력을 내는 새로운 장약으로 온도나 충격 등에 영향을 덜 받아 무게가 같은 포탄이라도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K-10은 K-9A에 장약을 보급할 때 외부 컨베어 장치를 통해 장약을 자동으로 분리이송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량됩니다. 그에다가 K-10은 현재 K-9과 동일한 미광증폭식 야간잠 반경을 탑재하고 있지만 저희는 K-9A 일자주포와 같은 사양인 열산 카메라로 대체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K-10 승무원의 혹서기 온열 손상 예방을 통한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해 냉방장치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방산 강국들은 첨단 기술로 고부가 가치를 얻는 방산 분야를 독점하며 한국은 이 무기를 사기 위해서 많은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스스로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미국을 비롯한 방산 강국들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발생한 강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대만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언론들이 자화자찬식 일제통치를 감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언급해 요미우리 신문은 9일 일본 통치 시대에 달이 무너지지 않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진으로 무너진 주요 도로의 다리를 대신해 약 90년 전 일본 통치 시대에 건설된 다리가 활용되고 있다. 오래된 다리가 강한 흔들림을 견딘 것에 놀랍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해 빈축을 샀습니다. 지난 9일이면 3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여전히 대만에서는 구조작업을 진행하며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애도를 표하면서 도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언론은 고작 일제가 대만을 식민지배한 90여 년 전 만든 다리 하나에 주목하며 이게 다 일제 식민지 덕분이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해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미오리는 이 다리의 존재의 대만인들이 감사해하고 있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오래된 다리가 재이용되자 SNS에서는 일본이 탄탄한 인프라를 남겨주어 감사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있다고 황당한 자화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뿐만 아니라 일제의 대만 통치 시기에 만든 건축물이 지금도 대만 곳곳에 남아 음식점 관광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고 삶이 파괴된 현장에서 자기 나라의 식민지배 통치를 그리워하는 듯한 기사를 올리고 있다니 황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과거 식민지배 통치 시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위대의 공식 SNS 계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자위대의 망언이 다시 터진 겁니다. 지난 5일 일본 육상자위대 공식 SNS 계정에는 침략전쟁인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는 단어인 대동화전쟁이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육상자위대 제32보통과 연대는 공식 SNS의 32연대 대원이 대동화전쟁 최대 격전지 이호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이호지마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매체가 이에 대해 보도하자 육상자위대는 지난 8일 마지못해 이 글을 삭제했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뒤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는 분명히 대동화전쟁이란 표현을 금지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도 공문서에 이 용어를 쓰지 않아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육상자위대 공식 개정에 이 표현을 다시 썼다는 것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는커녕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겠다는 뿌리 깊은 인식을 드러냈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지진으로 인해 자위대의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대만을 보면서 대만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 혼란을 틈타 침략하겠다는 계획을 은연중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만에 강진이 발생하면 그 여파가 일본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 규모 7 이상 강진이 발생한 날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대만에서 약 110km 떨어진 섬인 요나군이지마와 이 섬의 동쪽에 있는 섬인 이시각이지마 그리고 오키나와 본섬에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날 일본 NHK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해안에서 높은 곳으로 피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대만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오키나와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지는 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키나와의 상당수의 자위대와 미군이 주둔해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오키나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은 이 지역에서 해병대 전력을 늘리고 자위대는 공군기 등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에 2,000명 규모의 해병 연안 연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사시 일본 난세이 제도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난세이 제도는 중국군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며 유사시 해상과 공중에서 중국의 침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난세이 제도 서쪽 끝에 있는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불과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전차와 대포, 상륙장갑차 등을 배치한 것은 물론 대한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장한 부대까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현재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중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는 일본의 중국 방어의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 후 쓰나미 상황에서 오키나와 자위대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3일 대만 화렌 지진 후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후 대피해 있는 일본 자위대 공군기들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있을 침수 피해를 피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아공군기지는 기지 내 항공자위대 공군기들을 이렇게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공군기지에 있는 F-15J 전투기들과 공군기지의 다른 장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토잉카로 대피시킨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대피가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오키나와에는 쓰나미를 피할 정도로 높은 지형도 없을 뿐더러 이런 느린 방식으로 어느 세월에 전부 피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대만에 강진이 발생하고 오키나와에 쓰나미가 몰아칠 경우 중요한 공군기가 물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자 일본은 부랴부랴 공항과 항만을 지정하여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대만 공격 등 유사시 대비를 위해 호카이도 5항만, 시코쿠 4항만 등 전국 민간 공항항만 16개를 특정이용 공항항만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 5곳, 항만 11곳에 자위대의 수송함 호위함과 수송기 전투기, 해상보안청의 대형 순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 3,1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정비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 리스크가 있어 특히 난세이 지역에서의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물류, 관광, 제시 활용할 수 있고 유사시 군사 거점으로 간주돼 공격 목표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만과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했고 그때마다 쓰나미 때문에 공포에 떨었으면서 이제야 이런 투자를 시작한다니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일본은 이런 발표를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허점만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위대의 처참한 실상과 허점을 알게 된 미군은 이례적으로 대만 유사시 한국군의 전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오키나와 자위대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 육군을 총괄하는 찰스플린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역할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찰스플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국군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과거 625호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뒤를 이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3년간 관할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도 소개하면서 한미동맹 자체가 중국에 맞선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치될 미사일은 sm6나 해상타격용 토마호크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배치 장소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광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플린 사령관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합동훈련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이 5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에 따라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자주 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은 곧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약화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중국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공격 시 있을 수 있는 해상봉쇄, 공군, 폭격, 상륙작전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한미일의 육해공군과 보급 등 3국의 긴밀한 공조입니다. 그런데 자위대가 잊을만하면 실망스러운 사고를 일으키니 미국으로서는 더욱 한국의 협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이제라도 오키나와 등의 쓰나미 등에 대비한 방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